테리어 와인셀러가 꼭 필요한 당신은 누구? 하나둘 모은 와인을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고픈 와인 초보자, 와인 입문자 연인 친구들과 와인 파트를 즐기는 20, 30대 나 혼자만의 여유로운 라이프를 맡겨가고 싶은 싱글족 특별한 흔수, 새로운 결혼 선물을 원하는 실소파 신혼부부 남편을 일찍 기가시키고 싶은 현명한 30, 40대 주부님들의 탁월한 선택 테리어 와인셀러는 우리집이 바로 럭셔리 와인바가 된다 제2의 인생의 시작, 와인매니아 40, 50대 중3년층의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지는 테리어 프리미엄 와인셀러 테리어 프리미엄 와인셀러는 싱글입니다